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깡 세븐일레벨에서 판매하는 강릉 교동반점 직화짬뽕인데요 그냥 교동반점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있었는데 무식하게 매웠죠 무식하게 매웠는데 직화짬뽕이라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강릉 교동반점은 전국 3대 짬뽕 중에 하나로요 강릉에서 유명한 집인데 가게도 엄청나게 좁고 줄 엄청나게 서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한번씩 꼭 드셔볼 만한 맛집입니다 들어가면 되구요 물론 여기도 나트륨은 무진장 넣구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다고 치고 영양성분 당뇨 6g이고 나트륨은 89% 정도 실제로는 더 높다 강릉 교동첩 보면은 하루 권장량의 2,3배 돼서 4,4천 이상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일반적인 면발이 있지 그 다음에 액상스프가 하나 들어있고 분말스프 건대기스프가 들어있습니다 자 조리하는 방법은 분말스프 이런식으로 넣는데 한꺼번에 다 넣으려놓는 얘기구나 따로따로 해놨어 자 액상스프부터 짜볼까요 액상스프가 안 들어있는게 독특한데 의자 교동짬뽕 가시면 여러가지 맛있는게 아니구요 짬뽕, 짬뽕밥 그 다음에 만두 딱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가게도 진짜 조그만 합니다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밖에 테이블이 3개인가 4개짜리 있는데 뭐 여름철 피사 때 그때 가시면 뭐 거의 제대로 먹기 힘드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 평일이나 점심치가 아닐때 그때 한번 들려보시면 야 이런 맛도 있구나 맛은 괜찮기 괜찮습니다 영양적으로 좀 안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요렇게도 있는데 자 그래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왔는데요 자 기대된다 음 짬뽕향은 좋습니다 또 국물이 어떻게 매울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매운 라면은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이거 말구요 그 전꺼 면부터 먹어봐야겠다 저번에 면을 먹으면서도 매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그전에 먹었던 가장 매웠던거는 그 공화춘 아주 매운 짬뽕 그냥 공화춘 짬뽕 말구요 그래서 공화춘 아주 매운 짬뽕이 있습니다 그게 됐는데 교동을 먹으면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과연 또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좀 맵네요 매운데 저번거보다 좀 덜한거 같은데요 저번께 너무 매운거 자기들도 이제 알았나 자 기대되는 국물인데요 가끔 스팀이 떨어져서 국물도 뭐 이렇게 맵다는 생각은 안들고 좀 칼칼하네요 뭐라고 할까 특성을 뒤져버렸다 그럴까 그렇다고 뭐 교동짬뽕 먹는 그런 느낌도 아니구요 좀 애매해진 느낌 그냥 저번께 너무 그 매워서 좀 맛을 조금 줄이면서 바꾼거 같은데 뭐 특색이 없어진다는 느낌인거 같네요 국물도 그 그 뭐야 공화춘 짬뽕처럼 이렇게 속에서 매운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입에서 매운 그런 느낌 느낌이고 교동짬뽕하고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하여튼 뭐 짬뽕국물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게 큰 특색은 없는 것 같구요 요거 저는 나온 그 교동짬뽕 그냥 그 황금색으로 된거 요건 검은색이고 황금색으로 된거 드셔보시면은 뭐 진짜 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교동짬뽕은 그렇게 매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도 나왔다 뭐 직화짬뽕이 되는데 하여튼 뭐 매운거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